안녕하세요. 주지타자 안교수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0분을 좀 지나가고 있네요. 일단은 우리기술부여한 주주 여러분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이고 다시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목차를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기술이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돼 있다.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이 가격대에 와 있다는 거고요. 이유와 합당한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우리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3,300원이라는 이 가격 있죠. 그쵸? 이 가격을 차트로 좀 보게 되면 과거에 3,320원에서 20원 정도 못 가서 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건 저보다 털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소형주는 상한가에서 이렇게 위치돼서 다 매물을 넘기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밀면서 나가는 행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들은 남아있다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칼맞을 까고 노출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초거대 세력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걸 좀 알아볼 거예요. 그 초거대 세력은 분명히 3,320원 외에 분명히 이 두 번째 매물 구간인 5,000원대, 4,000원대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3,800원대가 두 번째 저항선이겠죠. 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큰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큰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는 항상 마음 뭐랄까요. 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처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이 임화 상승, 이 상승.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이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된 ISMR. 그렇죠? 이게 뭡니까? 계측 제어 시스템. 원전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사업부라고 해서 무기 관련된 사업부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철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스마트팜. 안정적으로 이 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영리한 농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AI가 스스로 이제 채소에 물을 뿌려주고 기온을 맞춰주고 하는 이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된 사업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원전 사업부예요. 그 원전 사업부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3,300원까지 끌어올릴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두산애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때가 두산애너빌리티를 소개시켜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의 주가 상승과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주가도 거의 똑같은 흐름일 거예요. 그렇죠? 자 두산애너빌리티 우리기술 보면 거의 대동소의하게 움직여 있어요. 거의 그냥 일렬로 그냥 세웠다라고 보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원전 쪽 관련된 업황이 안 좋아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산그룹의 꼼수 때문에 우리기술도 역시나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은 사실 완만한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부터 다음 주의 주가는 분명히 상승의 폭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우상형의 기조를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전 사업부 하나로만 움직였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대한 사업부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두산애너빌리티는 원전 사업부 하나만으로 움직였지만 우리기술은 나머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은 이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소형주다 보니 신용이라고 해서 빛을 이용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면 털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개인들의 신용장구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과거에도 신용장구가 조금 높아있는 종목들은 분할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세요. 라고 해서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를 것 같았지만 재료가 나오면 분할적으로 현금을 조금 보유했더니 마음이 편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신용장구는 이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3,300원까지 갈 때 50% 올라야만 원전이죠. 본전이죠. 그러면 이 본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추감해서 해야죠. 추감해서 해야죠. 지금은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일단은 추감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향후에 매도를 할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럼 두 번째. 그렇죠? 이 세력들이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 시장을 움직이고 종목을 움직이는 특정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갖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일단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건 이때 소개시켜 드렸다고 했죠. 두산 애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였죠?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까지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따 영상 같이 볼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도와드렸죠? 그렇죠? 초거대 세력들인 전환사체의 그들 그들의 의도 그들은 주식으로 전환을 할 건데 주가는 분명 조만간 급등할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급등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환사체라는 걸 일단 좀 살펴볼 텐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기술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걸 주식으로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주식으로 오르면 파세요.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핵심이 이때 자금을 조달했을 때 어떤 의도로 해서 자금을 조달했는가 그들은 어떤 단기적인 차익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는가 그리고 우리 기술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달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볼 때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슬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따 관련된 영상 과거 걸 한번 틀어놓으면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전환사체라는 게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거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회수가 될 것이다. 이문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겠죠. 자 표면이자율이 0%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이 고금리 시대에 여러분들 누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우리 기술에. 그렇죠? 100억 정도의 전환사체 신규 발행한 겁니다. 올해 12월 7일 날 이들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자 1349원에 발행을 했는데 쭉 해서 내리다 보면 자 이 부분이에요. 잘 보게 되면 운영자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감시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과 이들에 대한 두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의도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원전 사업부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죠. 왜요? 회사가 원전 감시제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이들도 그게 될 거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1560원짜리와 1370원짜리는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주식으로. 근데 이게 아직 올해 12월 7일 되야만 이게 전환이 될 수 있어요. 740만 주. 적은 돈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초거대 세력들은 지금 12월 7일이라는 날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냐면 이들이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모펀드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요. 사모. 개인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이들이 주식으로 전환 마지막 끝날 때 주가는 급등을 시킬 거라고 해요. 제가 영상에서. 왜 그랬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날짜가 다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으로 바꿔서 뭘 하죠? 남은 100억밖에 없겠냐고요. 200억밖에 없겠냐고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보면 이 재료 노출이라는 원전 수주 한수원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날짜에 거의 고봉을 찍잖아요. 7월 18일. 그죠? 우리 이제 두산에러빌티도 같이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쵸? 자 보게 되면 같은 날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비중을 덜어놔라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영상을 제가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메스타점이라는 추가 메스타점 한번 잡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은 언제 덜어놔야 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전환사체에 있는 애들은 일단 펀드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배들을 통해서 이들의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술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그들인데 신규로 다른 종목 하나도 전환사체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많이 오르겠죠. 나중에 비중 덜어놨을 때라도 이건 신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이 부분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지금 댓글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유튜버에서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은 막아놨는데 우리 기술 주가 전망 이때 전환사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들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자료집을 이따 남겨놓을 거고요.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제가 라이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 항상 항상 기회일 때만 도와드렸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과거 영상의 한 달 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타창 교수입니다. 오후 4시 17분입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랄까요? 2770원까지 주가 오를 때 이 부분에 수익을 향유하시다가 지금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오늘 이제 하락사유가 또 등장을 했죠? 자 이 기사화된 형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 추가 상장 그쵸? 이게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1560원에 60만주를 추가 상장한다. 이게 언제죠? 7월 5일이면 이 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때 7월 5일에 상장되게 되면 하나 둘 그쵸? 이 거래를 전부터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주가 조정을 따졌을 때 사실 당사에 대한 주가만 빠졌나요? 아니면 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가 2% 정도 빠지는 것과 어느 정도 유관성이 있나요? 유관성이 있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 종목들도 급락을 했고요. 실제로 이 큰 종목들 대상으로도 오늘 주가 조정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수급도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때요? 썩 좋지 못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이 오늘 조정 받았던 이 부분이 과연 이 동사에 대한 주가의 전반적인 앞으로 달려나갈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켰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수급을 한번 슬쩍 볼텐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일단 수급적인 부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100만주 매수 들어왔죠. 자 4회 30만주 거래 나오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거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가 이렇게 몇천만주 거래되다가 자 저는 완만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개인들 자 완만한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전환사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렸어요. 이때는 이 과거의 전환사체고요. 지금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신규 전환사체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영상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500만주 중에서 지금 자 이때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7월 5일자에서 제가 상장일은 7월 5일인데 이 전환사차 되는 건 이틀 전에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자 슬슬슬슬슬슬 사야될 때가 사야될 때가 오고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어요. 지금 이 문턱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략 정확한 이 부분까지 와 있죠. 시장의 급락은 이겨내고 다시 여기까지 재차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7월 2일에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12물량 블럭딜로 소화되는 시기가 아마도 7월 8일이 될 겁니다. 반드시 매수하세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실 수 있다면 꼭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서 딱 7월 5일자에서 앞두거래일에서 쭉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타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께 순간적으로 최대한 보내드리고 웬만해서는 라이브에서 다루는 게 제가 좀 편합니다.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 번호를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010 4822 8706 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으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우리 또는 우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타점 나왔을 때 다음주에 한번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따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 아니에요.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문자 보내드리는 건 제가 이제 7월 7월까지만 도와드린 도가 있었는데 저를 장사꾼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사꾼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구몰을 했었고요. 그리고 천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이때 소개시켜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 급락사건이 나왔을 때 이 거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고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이때였다고요. 이때 왜 소개시켜드렸죠? 원전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네비티 설명하다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주에 한 2회 정도는 교육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왜? 항상 교육이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오고 하기 전에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남바완이라는 거죠. 그들 초거대 세력들은 항상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한번 보고 이따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가 최근에 단기 종목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드렸죠? 네 셀리드 이런 종목 드렸죠? 원숭이 두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스크 마스크 쓰고 다니시나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얼마 10배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분명히 시장에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종목 드릴 겁니다. 자 여기로 우리라고 해서 일단은 보내주시고요. 너무 많으면 이게 저한테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종목을 추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팸문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제가 개인적인 폰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의견은 고맙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움직이기 전에 주식을 사는 방법도 지금 제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뭐라고 했죠? 이게 하나의 시장의 의견이고 지금 코로나가 확장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데 이때 우리 기술 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5월 7일자에 제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주는 원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 공부자료인데 여러분도 큰 도움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이 부분은 제가 주식타자 안교수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개인 채널이 검색이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날짜가 5월 7일자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원전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부분이에요. 사실 처음 이야기해 드렸던 거는 언제냐면 이 5월 7일 날 두산대남비 때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드렸던 거거든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원전 산업이 언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지 않겠어요? 지금 셀리드라는 종목도 7배 올라가는 것도 제가 맞춰드린 것처럼 오르기 전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웬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미뤄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뿌려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 영합하고 대주의에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환경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우리 기술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이클이 발달되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종목들을 나열해드렸어요. G2파워 보성파워텍부터 일진파워 그죠? 근데 이때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부분이 우리 기술이 이때 말씀드렸는데 자 보게 되면 5월 7일자에는 움직이기도 전이에요. 그죠? 두산 LBT가 언제 자죠? 네 사실 이게 대형주다 보니 이 두산 LBT 때문에 우리 기술이 조금 조정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자 요 부분이죠. 쫙 올랐죠. 이때 보게 되면 G2파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후발 종목들도 움직이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뭐 상한가 간 것도 있었어요. 서전기전 이런 것들은 막 상한가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부를 우리가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팟 방산 철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조금 아셨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 기술 5월 7일자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히든주로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쏠려요. 우리 기술 반드시 편히 파세요. 라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그쵸? 자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일단 여러분들 라이브를 좀 참석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라이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여기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매스타점 분명히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르면 여러분들 30%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덜어놓으십시오. 저는 뭐 시세에 참여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저항선이 있었을 때 한 요정도 부근 때에서는 좀 덜어놓으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기술 하나만 보유하시면 이렇게 파동을 그릴 때 힘들죠. 힘들죠. 그쵸? 근데 소액으로 저는 좀 이제 음 당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셀리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쵸? 종목을 하나씩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사실 교육도 도와드리고 시장을 읽는 법도 도와드릴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렸죠. 장사꾼 아닙니다. 장사꾼 아닙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주식타장 교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고 종목 추천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 여러분들 아 요번 잘못됐다. 이거를 우리 또는 우 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때 관련 자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 하나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루에 5%씩 좀 수익을 한번 100만원 또는 50만원 요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100만원으로 3200만원을 32배 수익 내겠다라고 하죠. 쉽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이런 절차만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6개월 차에 어떻습니까? 3200만원 다 찾아서 지금 사실 어때요? 우리 기술 다시 타이밍 잡을 때 쓸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좋은 종목은 많이 오를 때는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32배의 수익을 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으로 무료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선배님들이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리라고 해서 또는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 부분 장중에 한번 단타 드려볼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탐방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도 좀 첨부해놨는데 원전 사업부의 우리 기술의 전환사체 그들이 다시 한번 또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똑같이 우리 기술처럼 바닥에서 전환사체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왕이면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으면 라이브 들어오시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전환사체 관련 오버행 종료 일정 그리고 신규 자금 관련된 진행사항까지도 탐방 자료니까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항상 중요합니다만 매도의 시점에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뭐랄까요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비중 살짝만 덜어놔도 아시겠지만요 어떻습니까 남은 물량만 가지고 갈 때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주식 투자라는 거죠. 분할 매도라는 거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설레로 여러분들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4822 8706입니다. 우리 또는 우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종목 하나 지금 희든 종목 첨부해놨는데 우리 기술처럼 중장기이지만 아예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전환사책 그들의 세력들은 분명 크게 들어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문자 양이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오게 되면 확 몰려서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뭐 주말 동안에만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 제가 입장을 한번 시켜드리고 셀르디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까지 들을 테니까 한 100만원 정도만 100만원 50만원 정도만 좀 추다를 해보세요. 분명히 100% 말씀드립니다. 4배 5배 쭉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게 되면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마음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안정감은 소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투자하는 우리 기술이라고 하면 나중에 비중의 줄임을 반드시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성공한 투자들은 항상 현금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항상 분할 매도의 원칙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재료가 노출됐을 때 어때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블리트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죠. 합병안이라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존재라는 거라서 여기는 단기 이벤트예요. 한수원의 체코원전 나왔을 때 비중 줄여라 했던 것도 어차피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술 모의하신 분들 주가가 분명 올라요. 올라요. 4,000원 5,000원 갔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물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채널이 꽉 차서 여러분들 초청할 수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보시면 바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놔주세요. 아시죠?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는 채널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시타지 안규수였습니다. 주가 오를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보유하셔도 되지만 아쉽잖아요. 시장에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냥 눈 뜨면 딱 보이는데 그렇죠? 제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반드시 반드시 이 전략은 이제 오늘부터 해본다는 뜻으로 반드시 시작 한번 해보시죠.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